언제나 궁금한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갈 순 있을까 영원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오늘로도 못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죄악이 없어서 나 활력하여 다시 내리지 않아서 참고 필요 없어요 주님 저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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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